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양치했는데 되게 맛있는데? 괜찮아? 네 와 니누 복숭아 잘 먹는다 이거 봐 니누 이것 봐 뿌이 아 할머니가 니누 특이오 사야 돼 특이오야 특이오야 특이오 특이오? 응 인사는 들었어 왜 인사는 들었네요 니누야 칫솔 이렇게 칫솔 이렇게 칫솔 이렇게 인사 쓰고 있었어 칫솔을 이렇게 할게 꿈같은 거야 칫솔을 알았지? 알았지 알았다 빨리 열어봐봐 그거 냉장고 넣어야지 진짜 칫솔 치카치카 이거 그거 뭐예요? 요플레스에서 먹어야 된다 먹으라 이렇게 봐 이만 염